인간의자 에도가와 란포 요시코는 외무성 서기관인 남편의 존재감마저 희미하게 만들만큼 아름다운 여성작가로 유명해졌다 매일 미지의 숭배자들이 많은 편지를 보내왔다 오늘 아침도 요시코는 서재 책상 앞에 앉아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런 알지 못하는 이들이 보낸 편지를 훑어봐야 했다 편지 내용은 죄다 판에 박힌 듯 따분했지만 그녀는 여성 특유의 상냥한 마음으로 어떤 편지든 자기에게 온 것은 어쨌든 빠짐없이 읽었다 간단한 내용부터 먼저 읽느라 편지 두 통과 엽서 한 장을 읽고 나니 꽤 두툼한 원고 같은 우편물이 한 통이 남았다 따로 연락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불쑥 원고를 보내는 일은 전에도 종종 있었다 그런 원고들은 대부분 장황하고 따분하기 짝이 없었지만 요시코는 어쨌든 제목만이라도 봐두려고 봉투를 뜯어 안에 있는 종이 뭉치를 꺼냈다 아니나 다를까 원고 용지를 묶은 것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원고는 제목이나 서명도 없이 불쑥 부인이라는 호칭으로 시작되었다 어머 그럼 역시 편지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심하게 두세 줄 훑어보던 요시코는 왠지 이상한 묘하게 으스스한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타고난 호기심 때문에 계속 읽어 나갔다 부인 부인께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저 같은 남자가 불쑥 이런 무례한 편지를 올리는 잘못을 아무쪼록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깜짝 놀라실 테지만 저는 지금 부인 앞에 제가 저질러온 너무도 기괴한 죄악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 달 동안 인간 세상에서 완전히 모습을 감추고 그야말로 악마 같은 생활을 계속해 왔습니다 물론 이 넓은 세상에서도 제가 저지른 짓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만약 별일 없었다면 저는 그대로 영원히 인간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 제 마음에 어떤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의 불행한 신세를 참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려서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을 테지만 어쨌든 이 편지를 제발 끝까지 읽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마음을 품었는지 또 왜 이런 고백을 굳이 부인에게 해야만 하는지 모두 다 밝혀질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부터 쓰기 시작해야 좋을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괴 천만한 일이라 인간 세상에서 사용하는 편지라는 방법을 이용하자니 묘하게 낯간지럽고 글이 잘 써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적거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 일의 시작부터 차례대로 쓰겠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너무 못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부디 또렷하게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혹시 당신이 제 무례를 용서하시고 저를 만나 주셨을 경우 그렇지 않아도 제 추한 얼굴이 오랜 세월 건강하지 못한 생활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더 끔찍해졌기 때문에 아무런 예비 지식도 없이 당신에게 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저로서는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저는 정말 지지르도 불행한 남자입니다 이렇게 추하게 생겼는데도 가슴속에는 너무나 격렬한 정렬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도깨비 같은 얼굴도 부족해 가난한 일개 직공일 뿐인 제 분수도 모르고 감미롭고 사치스러운 갖가지 꿈을 동경했습니다 만약 제가 더 풍족한 집에서 태어났다면 돈의 힘을 빌려 갓가지 유의에 탐닉하거나 추한 외모 때문에 느끼는 서름을 달랠 수도 있었겠죠 혹은 제게 좀 더 예술적인 재능이 주어졌다면 시나 노래 같은 것을 통해 덧없는 세상을 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불행한 저는 그 어떤 것도 타고나지 못한 일개 불쌍한 가구 직공이라 부모한테 물려받은 직업으로 그날그날 끼니를 연명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여러가지 의자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의자는 아무리 까다로운 손님도 다들 마음에 들어했죠 상회에서도 저를 특별히 대우했고 고급품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급품들은 등받이나 팔걸이의 조각물에 여러가지 까다로운 주문이 붙고 쿠션 상태, 각 부분의 치수 등이 이 주문한 손님의 취향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추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애를 먹습니다 그래도 애를 쓰면 쓴 만큼 완성되었을 때의 쾌감에 비할 것은 없습니다 주제넘은 소리 같지만 그때 심정은 예술가가 훌륭한 작품을 완성시켰을 때 느끼는 기쁨과 비교할 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자가 하나 완성되면 먼저 거기 앉아 사람들이 앉았을 때의 느낌이 어떨지 시험해 봅니다 따분한 직공생활 중에도 이때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랑스러움을 느끼죠 여기에는 어떤 고귀한 분이 또는 어떤 아름다운 분이 앉게 될까 이런 멋진 의자를 주문할 때기라면 거기에는 틀림없이 유명한 화가가 그린 유화가 걸렸고 천장에는 커다란 보석 같은 샹들리에가 달려 있을 겁니다 바닥에는 값비싼 중단이 깔려 있겠죠 그리고 그 의자 앞 테이블에는 눈이 번쩍 트일 만한 서양화초가 이 감미로운 향기를 풍기며 활짝 피었을 겁니다 그런 망상에 빠지다 보면 마치 제가 그런 훌륭한 방의 주인이라도 된 기분이 들어서 아주 잠깐이기는 하지만 뭐라 표현할 길이 없이 유쾌해집니다 저의 덧없는 망상은 끝도 없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가난하고 못생긴 일개 직공에 지나지 않는 제가 망상의 세계에서는 고상한 귀공자가 되어 제 손으로 만든 훌륭한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늘 제 꿈에 나오는 아름다운 나의 연인이 상큼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뿐만 아닙죠 저는 망상 속에서 그 사람과 손을 맞잡고 달콤한 사랑의 대화를 속삭이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들뜬 보랏빛 꿈을 꿀 때마다 늘 이웃집 아줌마의 시끄러운 이야기 소리나 주위의 병든 아이가 신경질적으로 울어대는 소리가 회방을 놓는 바람에 제 앞에는 다시 추한 현실이 잿빛 희체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현실로 돌아온 저는 거기서 꿈속 귀공자와는 전혀 닮지 않은 불쌍하고도 추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요 그리고 방금 제게 미소를 지어주시던 그 아름다운 사람은 글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기나 하겠습니까 주변에서 먼지투성이가 되어 놀고 있는 꾀재재한 아이를 보는 여자마저도 저 같은 사람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제가 만든 의자만은 방금 꾼 꿈이 남긴 흔적처럼 거기에 오독한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자도 이윽고 어딘지 모를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로 떠나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의자를 하나하나 마무리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지긋지긋한 기분을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벌레처럼 살아가느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편이 낫겠다 저는 진지하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업장에서 끌로 갈고 정으로 치고 또는 자극성이 강한 도료를 주무르면서도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 죽어버리겠다고 할 정도면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제 생각은 점점 더 무시무시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바로 그 무렵 저는 일찍이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커다란 가죽 팔걸이 의자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 의자는 같은 YC에서 외국인이 경영하는 어느 호텔에 들어갈 물건인데 원래는 자기 나라에서 주문해 들여올 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고용하고 있는 상회가 손을 써서 일본에도 수입품 못지않은 의자를 만드는 장인이 있다며 힘겹게 주문을 따왔습니다 그런 만큼 저로서도 먹고 자는 일도 있고 제작에 매달렸습니다 정말로 혼을 불어넣어 일에 몰두했죠 그런데 막상 완성된 의자를 보고 저는 일찍이 깨닫지 못했던 만족을 느꼈습니다 그 의자는 제가 보기에도 반할 만큼 멋지게 만들어졌죠 저는 늘 그랬듯이 네 개 한 세트 가운데 하나를 볕이 잘 드는 마루방으로 가지고 가서 느긋하게 앉아 보았습니다 어찌나 편하던지 지나치게 딱딱하거나 너무 무르지도 않은 쿠션이 주는 푹신하고 부드러운 달력 일부러 염색을 하지 않고 묻어질 만한 상태 그대로 깐 회색 가죽의 촉감 적당한 기울기를 유지하며 살짝 등을 받쳐주는 푹신한 등받이 델리케이트한 곡선을 그리며 불룩 솟아오는 양쪽 팔걸이 이런 것들 모두가 신기한 조화를 이루며 다 함께 안락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실현한 듯 했습니다 나는 그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두 손으로 둥글둥글한 팔걸이를 애무하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버릇처럼 떨쳐버릴 수 없는 망상이 오색영롱한 무지개처럼 눈부신 빛깔로 계속 솟아났습니다 그런 걸 환상이라고 하겠지요 마음속으로 생각한 망상이 너무도 또렷하게 그대로 눈앞에 떠오르는 바람에 혹시 내가 미친 게 아닌가 싶어 왠지 겁이 났을 정도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제 머릿속에 불현듯 놀라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닐까요 그건 꿈처럼 황당무게하고 아주 섬뜩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섬뜩함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매력으로 느껴져 저를 부추겼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저의 지극한 정성이 담긴 아름다운 의자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아서 될 수 있으면 그 의자를 어디까지고 따라가고 싶다는 그런 단순한 바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차츰 망상의 날개를 펼치는 사이에 그 즈음 저의 머릿속에서 무르익어 가던 어떤 무시무시한 생각과 엮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미쳤는지 그 기괴하기 짝이 없는 망상을 실제 행동에 옮겨보기로 작정했던 겁니다 저는 서둘러 네 개 가운데 가장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팔걸이 의자를 조각조각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운 묘한 계획을 실행하기 편리하도록 만들었지요 그 의자는 아주 큰 암채어라서 걸터앉는 부분의 바닥 거위 전체를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그 밖에 등받이와 팔걸이 부분도 아주 두툼해서 그 안에 사람 한 명이 숨어도 밖에서는 결코 알아챌 수 없을 만큼 두루 연결된 커다란 공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튼튼한 나무틀과 스프링이 많이 설치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적당히 조절해 그 안에 사람이 걸터앉는 부분에 무릎을 등받이 안에 머리와 몸통을 넣어 마치 의자 모양으로 앉으면 그 안에 숨어 있을 만한 여유 공간을 마련했던 거죠 그 정도 손질이야 제 특기라서 요령껏 충분히 편리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예를 들면 숨을 쉬거나 의자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가죽 일부분에 밖에서는 전혀 알아볼 수 없는 틈새를 내거나 등받이 안쪽 정확하게 머리 부분 옆에 작은 선반을 달아서 뭔가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선반에는 물통과 군용 건빵을 채워 넣었죠 그리고 그렇고 그런 용도를 쓰려고 거다란 고무자루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 먹을 것만 있다면 2, 3일쯤 그 안에서 지내도 결코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꾸몄습니다 말하자면 그 의자가 한 사람이 들어가 지낼 수 있는 방이 된 셈입니다 저는 셔츠 한 장만 걸치고 바닥에 설치한 출입구 뚜껑을 열고 의자 안으로 쏙 숨어들었습니다 참으로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캄캄하고 답답해서 마치 무덤 안에 들어간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무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는 그는 의자 안으로 기어들어 가자마자 마치 투명인간이 되는 망토라도 걸친 듯 인간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상회에서 나온 심부름꾼이 팔걸이 의자 네 개를 받으러 짐수레를 끌고 왔습니다 저희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일을 배우는 제자가 저는 그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그 제자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술에 실릴 때 어느 인부가 이건 엄청나게 무겁군 하고 소리쳤습니다 의자 안에 있던 나는 그만 깜짝 놀랐지만 팔걸이 의자라는 게 대개 아주 무겁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히 이상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이윽고 덜컹덜컹하는 짐수레의 진동이 제 몸에도 뭔가 이상한 감각을 전해주었습니다 무척 염려했지만 결국 아무 일 없이 그날 오후에 제가 들어가 있던 팔걸이 의자는 호텔 어느 방에 떡하니 놓였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방은 개인실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다리거나 신문을 읽거나 담배를 피우기도 하는 등 이 여러 사람이 뻔질나게 드나드는 라운지라고나 해야 할 방이었습니다 벌써 눈치 채셨겠지만 제가 이런 기묘한 짓을 한 첫 번째 목적은 사람들이 없을 때를 틈타 의자 안에서 빠져나와 호텔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도둑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자 안에 사람이 숨어 있으리라는 그런 터무니없는 상상을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그림자처럼 자유자재로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마구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할 무렵이면 의자 안에 있는 은신처로 돌아가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멍청한 수색을 구경하면 그만입니다 당신은 바닷가 파도가 밀려드는 곳에 소라게 라고 하는 일종의 개가 산다는 것을 아실 테지요 커다란 거미 모양인데 사람이 없으면 그 주변을 자기 세상이냥 활개치며 돌아다니지만은 조금이라도 사람의 발소리가 들리면 무시무시한 속도로 주변에 있는 조개 껍데기 안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세상을 벗어난 일이라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지 2-3일 지났을 때는 이미 볼일을 충분히 마쳤을 정도였죠 막상 도둑질을 할 때는 무섭기는 해도 즐거웠습니다 멋지게 성공했을 때 느끼는 뭐라 표현하기 힘든 기쁨 그리고 사람들이 바로 코앞에서 저리 도망갔다 일이 빠져나갔다 하며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때 그때 느끼는 우스꽝스러움 그 이상한 매력은 저를 더할 나위 없이 즐겁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제겐 그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할 짬이 없습니다 저는 거기서 그런 도둑질보다 10배 20배 저를 기쁘게 만들어 준 기괴하기 짝이 없는 쾌락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쾌락에 대해 고백하는 것이 이 편지의 진짜 목적입니다 이야기를 앞으로 되돌려 제 의자가 호텔 라운지에 놓였을 때부터 시작해야만 하겠군요 의자가 도착하자 호텔 주인들이 한바탕 돌아가며 앉았을 때 느낌이 어떤지를 살피고 갔습니다만 나중에는 조용해지더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방에 아무도 없었겠지요 그렇지만 도착하자마자 의자에서 나가기는 너무 겁이 나서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저는 아주 오래 그냥 그렇게 느껴졌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주 오래 작은 소리마저 놓치지 않으려고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귀를 기울여 가만히 주의 상황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잠시 그러고 있는데 아마 복도 쪽에서 뚜벅뚜벅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사오미터쯤 앞까지 다가오자 방에 깔린 융단 때문에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거친 남자의 숨소리가 들리고 느닷없이 서양인 같은 거다란 덩치가 제 무릎 위에 털썩 주저앉더니 두세 차례 엉덩이를 들썩거리더군요 제 허벅지와 그 남자의 탄탄하고 큼직한 엉덩이는 무두질만한 얇은 가죽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체온이 느껴질 만큼 딱 달라붙었습니다 떡 벌어진 그의 어깨는 정확하게 제 가슴께 기댔고 무거운 두 손은 가죽을 사이에 두고 제 손과 겹쳐졌죠 그리고 그 남자가 시가를 피우는지 가죽 틈새를 통해 남성적인 짙은 향이 풍겨왔습니다 부인께서 제 처지가 되었다고 치고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한 모습인가요 저는 너무도 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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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 룩 후따록 살이 쪄서 감촉이 썩은 생선 같습니다. 정반대로 어떤 사람은 비쩍 말라 해골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밖에도 등뼈가 굽은 정도, 어깨뼈가 벌어진 정도, 팔 길이, 허벅지 굵기 또는 꼬리뼈 길이 등 모든 점을 종합해서 보면 아무리 키가 비슷한 사람이라도 어딘가 다른 부분이 있기 마련이죠. 사람이란 용모나 지문 말고도 이렇게 몸 전체의 감촉으로도 완전히 식별할 수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용모가 아름다우냐 아니냐를 가지고 구분할 테지만 이 의자한 세계에서는 그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마치 발가벗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육체와 음성, 냄새가 있을 뿐입니다. 부인, 부디 제 이야기가 너무 노골적이라고 언짝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기서 어느 여성의 육체에, 그 여성은 제 의자에 걸터 앉은 첫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의 육체에 지독한 애착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목소리로만 상상하면 아직 한창 젊은 외국 아가씨일 겁니다. 마침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그 아가씨는 무슨 기쁜 일이라도 있었는지 작은 목소리로 이상한 노래를 부르며 춤추는 듯한 걸음으로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숨어있는 팔걸이 의자 앞으로 오는가 싶더니 갑자기 풍만하면서도 나긋나긋한 몸을 제 위로 내던졌습니다. 게다가 뭐가 우스운지 갑자기 호호호 웃음을 터뜨리더니 손발을 파닥거리며 그물에 걸린 물고기마냥 팔딱팔딱 뛰었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30분가량 아가씨는 제 무릎 위에서 때론 노래하면서 그 노래의 박자를 맞추기라도 하듯 들썩들썩 무거운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 일은 제게 그야말로 생각도 못했던 하늘이 놀라고 땅도 흔들릴 만큼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여자는 신성한 존재, 아니 차라리 무서운 존재라 얼굴을 보기도 꺼렸던 저였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생판 알지도 못하는 외국 아가씨와 같은 방 같은 의자에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얇은 가죽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체온이 느껴질 정도로 딱 붙어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아가씨는 전혀 불안해하는 기색도 없이 온몸의 무게를 제게 맡기고 보는 사람이 없으니 자기 멋대로 편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저는 의자 안에서 아가씨를 껴안는 신용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가죽 안에서 그 포동포동한 목덜미에 입맞춤을 할 수도 있었지요. 그 밖에 무슨 일이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발견을 한 뒤 저는 애초 목적이었던 도둑질 따위는 뒷전으로 미루고 오로지 그 신기한 감촉의 세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이거야말로 이 의자 안의 세계야말로 진짜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닐까 하고요. 저처럼 추하고 소심한 남자는 밝은 광명의 세계에서는 늘 열등감을 느끼면서 부끄럽고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한 차례 바꾸어 이렇게 의자 안에서 비좁은 것만 참고 있으면 밝은 세상에서는 말을 붙이는 것은 물론이고 곁에 다가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던 아름다운 사람에게 접근해서 목소리를 듣고 살갗을 만질 수 있는 겁니다. 의자 안에서 하는 사랑 그것이 얼마나 불가사의하고 매력적인지 실제로 의자 안에 들어가 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은 촉각과 청각 그리고 약간의 후각으로만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어두움의 세계에서 하는 사랑이죠. 결코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악마의 나라에서나 품을 수 있는 애욕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얼마나 기형적이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지 처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도둑질이라는 목적만 이루고 나면 당장 호텔에서 빠져나올 작정이었죠. 그런데 너무도 기괴한 기쁨에 정신이 팔린 저는 빠져나가기는커녕 의자 안을 영원히 살아갈 거처로 삼은 듯 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밤마다 외출할 때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소리를 전혀 내지 않고 남들 눈에 띄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한 일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몇 개월이라는 오랜 시간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의자 안에서 지낼 수 있었다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거의 하루종일 의자 안 비좁은 곳에서 팔을 구부리고 무릎을 꺾은 채 지냈기 때문에 온몸이 마비될 것 같았습니다. 똑바로 설 수도 없이 나중에는 주방이나 화장실에 드나들 때 개처럼 기어갔을 지경입니다. 저는 정말 미친놈입니다. 그런 고통을 견디면서도 그 이상한 감촉의 세계를 포기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개 중에는 한두 달씩 자기 집처럼 머무는 사람도 있었지만 호텔이기 때문에 손님이 끊임없이 들고 납니다. 따라서 거의 기묘한 사랑도 시간과 함께 상대가 바뀌는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리고 그 수많은 이상한 연인의 기억은 일반적인 경우처럼 용모가 아니라 주로 신체적 특징에 따라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망아지처럼 기운이 넘치고 늘씬하게 틀이 잡힌 몸을 지녔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뱀처럼 요염하고 구불구불 멋대로 움직이는 몸을 지녔죠. 어떤 이는 고무공처럼 뚱뚱하고 지방과 탄력이 풍부한 몸을 또 어떤 이는 그리스 조각처럼 단단하고 힘차면서도 두루 발달한 몸을 지녔습니다. 어느 여자의 몸이나 저마다 각자의 특징과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여자에서 저 여자로 옮겨가는 사이에 저는 또 다른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어느 날 일본인 보이가 전하는 소문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만 유럽의 어느 강대국 대사가 그 거대한 체구를 제 무릎 위에 얹은 적이 있습니다. 정치가인 그는 세계적인 시인으로 더 유명한 사람인데 그런 만큼 저는 그 사람과 피부를 맞대게 된 것이 가슴이 두근거릴 만큼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는 내 위에 앉아 자기 나라 사람 두세 명을 상대로 10분쯤 이야기를 하더니 바로 가버렸습니다. 제스처를 쓸 때마다 물컹물컹 움직이는 다른 사람들보다 따뜻하게 느껴지면서 몸을 간지럽히는 듯한 감촉이 제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때 문득 저는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가죽 안에서 날카로운 나이프로 그의 심장을 노려 단숨에 푹 찌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틀림없이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다. 대사의 본국은 물론이고 일본 정계는 그 일로 어떤 소동이 일어날까? 신문은 얼마나 격정적인 기사를 게이지할까? 일본과 그의 본국 사이 외교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테고 또 예술 분야에서도 크나큰 손실이 틀림없다. 이런 생각을 하니 저는 이상하게 우쭐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른 한 번은 어느 나라의 유명한 댄서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그녀는 우연히 이 호텔에 묵게 되었는데 딱 한 번이기는 하지만 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저는 대사 때와 비슷한 감명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이상적인 육체미의 감촉을 알려주었지요. 저는 그녀가 너무도 아름다워 천박한 생각은 할 틈도 없이 그저 예술품을 대할 때와 같은 경건한 마음으로 그녀를 찬미했습니다. 그 밖에 저는 희한한 일, 이상한 일 또는 기분 나쁜 여러 경험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여기 자세하게 늘어놓는 것이 이 편지의 목적도 아니고 그러려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얼른 요점만 간추려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텔에 온 지 몇 개월 지난 뒤 신상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건 호텔 경영자가 어떤 사정이 생겨 귀국하게 되어서 호텔을 몽땅 어느 일본인 회사에 넘긴 겁니다. 그러자 일본인 회사는 종전의 호화로운 영업 방침을 바꿔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여관으로 유리한 경영을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쓸모가 없어진 가구들은 어느 큰 가구상에 위탁해 경매에 넘겼습니다. 그 경매 목록 가운데 제 의자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저는 그걸 알고 잠시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계기로 삼아 다시 사회로 돌아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훔쳐 모은 돈이 상당한 액수였기 때문에 설사 세상에 나간다 해도 예전처럼 비참한 생활을 할 일은 없었습니다. 또 달리 생각하면 외국인이 경영하는 호텔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크게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의 새로운 희망을 뜻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몇 달 동안이나 그토록 수많은 이성을 사랑했는데도 상대가 모두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하고 마음에 드는 몸을 지닌 여성이라고 해도 정신적으로는 묘한 불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역시 일본인은 같은 일본인이 아니고서는 진짜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게 아닐까요? 저는 점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제 의자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어쩌면 일본인에게 팔릴지도 모른다. 그리고 일본인 가정에 놓일지도 모른다. 그게 제게는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조금 더 의자 생활을 계속해 보기로 했습니다. 골동품 가게 앞에서 2, 3일 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경매가 시작되자 다행히 제 의자를 사겠다는 사람이 바로 나섰습니다. 남이 쓰던 의자이기는 했지만 충분히 사람들 눈길을 끌 만큼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제 의자를 산 사람은 와이시에서 그리 멀지 않은 대도시에 사는 어느 고급 공무원이었습니다. 골동품 가게 앞에서 그 사람의 집까지 몹시 흔들리는 트럭에 실려갔을 때 의자 안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맛보았지만 그래도 그런 거야 의자를 산 사람이 일본인이라는 기쁨에 비하면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의자를 산 공무원은 상당히 훌륭한 저택의 주인이었습니다. 의자는 그 저택 서양식 건물에 있는 넓은 서재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매우 만족스럽게도 그 서재는 남편보다는 오히려 젊고 아름다운 부인이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 뒤로 약 한 달 동안 저는 늘 부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부인이 식사하고 잠자리에 들 때를 빼면 그 보드라운 몸은 늘 제 위에 있었죠. 그건 부인이 그동안 서재에 틀어박혀 무슨 글쓰기에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나 그 부인을 사랑했는지 그 이야기를 여기 장황하고 번거롭게 늘어놓을 것까지도 없습니다. 부인은 제가 처음 접한 일본인이며 게다가 충분히 아름다운 몸을 지닌 분이었죠. 저는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에 비하면 호텔에서 겪은 수많은 경험 따위는 결코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일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걸 느끼지 못했는데 그 부인에게만은 단순히 비밀스러운 애물을 즐기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저라는 존재를 알리려고 여러모로 애를 쓴 것만 봐도 분명합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부인도 의자 안에 있는 저를 의식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뻔뻔스러운 말이지만 저를 사랑해 주셨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신호를 보내야 할까요? 만약 의자에 사람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알리면 부인은 놀란 나머지 틀림없이 남편이나 하인들에게 그 사실을 알릴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말 뿐 아니라 저는 무거운 죄명을 쓰고 법률상의 형벌을 받아야만 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부인께 제 의자를 더할 나위 없이 편하게 느끼게 만들어 부인이 의자에 애착을 갖게 하도록 애썼습니다. 예술가인 부인은 틀림없이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섬세한 감각을 지녔을 겁니다. 만약에 부인이 제 의자에서 생명을 느껴주신다면 단순한 물질이 아닌 하나의 생물로서 애착을 느껴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만족할 겁니다. 부인이 제 위에 몸을 던졌을 때는 저는 될 수 있으면 푹신하고 부드럽게 받으려고 신경 썼습니다. 그녀가 피로해서 제 위에 앉았을 때는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살살 무릎을 움직여 몸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면 저는 정말 아주 살짝 무릎을 흔들어 요람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 씀씀이가 보답을 받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제 착각인지 요즘은 부인이 왠지 제 의자를 사랑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 안길 때처럼 또는 처녀가 여인의 포옹을 받아들일 때처럼 감미롭고 부드럽게 제 의자에 몸을 맡깁니다. 그리고 제 무릎 위에서 몸을 움직이는 모습까지 자못 정겹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제 정열은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 부인 결국 저는 분수도 모르는 터무니없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제 연인의 얼굴을 딱 한 번만이라도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만 있다면 그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입니다. 부인 당신은 벌써 눈치채셨겠지요. 너무도 큰 신뢰를 용서하십시오. 저의 연인이라고 부른 사람은 사실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 남편이 Y씨의 골동품 가게에서 제 의자를 사들인 뒤로 저는 당신에게 다다르지 못할 사랑을 바쳐온 불쌍한 사내입니다. 부인 평생 소원입니다. 딱 한 번만 저를 만나 주실 수 없을까요? 그리고 이 불쌍하고 못생긴 사내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주실 수 없을까요? 저는 결코 더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도 추하고 더럽기 짝이 없는 저입니다. 부디 제발 너무도 불행한 사내에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어젯밤 이 편지를 쓰기 위해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부인의 얼굴을 마주하고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은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또 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이 편지를 읽으실 때쯤이면 저는 걱정 때문에 파랗게 질린 얼굴로 저택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있을 겁니다. 만약 너무도 무례한 이 부탁을 들어주시겠다면 부디 서재창에 있는 페랭이 꽃 화분에 당신의 손수건을 걸어주십시오. 그걸 신호로 삼아 저는 방문자로서 아무렇지도 않게 저택의 현관을 두드릴 것입니다. 이 이상한 편지는 그렇게 열렬한 기원을 담은 말로 끝을 맺었다. 요시코는 편지를 반쯤 읽었을 때 이미 무서운 예감을 느껴 새파랗게 질리고 말았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벌떡 일어나 기분 나쁜 팔걸이 의자가 놓인 서재에서 뛰쳐나와 일본식 건물에 있는 거실로 와 있었다. 편지 뒷부분은 아예 읽지 말고 찢어버릴까도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 거실의 작은 책상 앞에 앉아 계속 읽었다. 그녀의 예감은 역시 적중했다. 이 무슨 무시무시한 일인가? 그녀가 매일 걸터 앉았던 그 팔걸이 의자 안에 알지도 못하는 남자가 들어가 있었던 건가? 아, 기분 나빠. 그녀는 등에 찬물을 끼얹은 듯 오한이 났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이상하게 몸서리가 그치지 않았다. 너무 엄청난 일이라 그녀는 멍한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도통 가늠할 수 없었다. 의자를 살펴볼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분 나쁜 짓을 할 수 있는가? 그 의자에는 설사 사람이 없어도 음식물이나 기타 그와 관련된 더러운 것들이 틀림없이 아직 남아있을 것이다. 마님, 편지 왔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한여 한 명이 방금 도착한 듯한 편지 봉투를 가지고 왔다. 요시코는 언급결에 그걸 받아들고 봉투를 뜯으려고 했을 만큼 심한 충격에 휩싸였다. 봉투에는 아까 그 기분 나쁜 편지와 똑같은 글씨로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한동안 그 편지를 뜯어볼까 말까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은 봉투를 뜯어 머뭇머뭇 글을 읽어갔다. 편지는 아주 짧았지만 거기에는 다시 한 번 그녀를 깜짝 놀라게 만들 기묘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불 속 편지를 올리는 이 무례를 아무쪼록 용서하십시오. 저는 평소 선생님이 쓴 작품을 즐겨 읽는 사람입니다. 따로 보내드린 편지는 제 보잘것 없는 창작물입니다. 한 번 보시고 비평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사정이 있어 이 편지를 쓰기 전에 원고는 먼저 우편함에 넣었으니 이미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셨는지요? 혹시 제 졸작이 선생님께 간명을 드릴 수 있었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겠습니다만 원고에는 일부러 적지 않았지만 제목은 인간의자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그럼 신뢰를 무릅쓰고 부탁드립니다. 총총 에도가와 란포 작가의 인간의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